저거 다 끄었구요 PUNCHES! V PUNCHES IN BUNCHES BOOM! Iron Fister. BOOP! READEN NOW! NEAR THAT ENERGY CORR, LET'S CHECK IT OUT, MAN! NO STONE LEFT UNTURNED, KNOW WHAT I MEAN? I GOT A SAY, HAND, I'M TOUCHED! 이게 산탄이죠. opening on saving the world? Nick Rye is correct. We are! I just want to take a peek, okay? 쎄네요 범수야 안녕 역장 일시적인 무적 아이템인가 보다 몰라 뭔지 몰라 뭔지 모르겠어요 잘 flagged, Meagle. queen'e upward 수 있는 에너지 Energie Force parallel. 그리고 우리는 돌아올게 되기를 historian. 오십시오? 우선 baby, you mean baby, right? I don't wanna kill babies. 저희들은는 부자, 알겠어요? 러시아, 러시아. 100% 기록래, 그리고 잊지 못한otta자는? 이렇게, 사무소가 14kg을 가지고있습니다. 치즈.: 그 단순히 이어가서 저는 그 오늘 수행을 해 doing And get the 에너지ive lift 보다는 경우가 테두리에 면을 문재인 곳에 이럴 도와주세요. 아랫닫력도 적은 모델이자요. 어우 개징그럽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보승 가보네요. 차권이 체질에 잘 맞는다. 이런 연출은 포드랜드가 생각이 나네. 이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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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해.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헉. 올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있었거든. 그것 때문에 게임에 잘 집중이 안되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크라이 파이브 좀 어려운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노력하고 있거든? 우리 무기는 너무 약하고요. 쟤들은 너무 세다. 가까이 오면 답이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몰라. 몰라. 좀나 센데다가 생긴 것도 되게 현무스럽게 생겼잖아. 이거 좀 그래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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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징그러운 새끼들하고 싸우는 기분을 압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솔직히 내가 싸우면서도 진짜 상상할 수 없이 역겹다 어우 어우 진짜 역겨워 어우 안녕하세요 로메오, 러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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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메오 여왕의 심장 어? 아, 이 짠! 이 짠! 그쪽은 그들어? 어... 뭐하러? 이 다른 것들은? 그들어 있는 것들은 그들어 그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이 짠이까지 공격하는 것들은 이 짠을 때렸다? 그들이 그들고있다? 저것들이 조금은 다 달라. 이 짠을 좋아해서 모든 사람은 피곤한 것들은? 자, 아무튼 저 괴물 잡았고요 생긴 걸로 봐서는 아마 메갈리아 같은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우 개 징그럭 아우 솔직히 개 징그럽고 개 역겹고 소름 끼쳐 이게 또 렉이고 디아블로 하실 때요 마고트 그런 거 보고 귀엽다고 느낀 적 있으세요? 렉인 것 같은데? 껐다 켭니다 가끔 상점에 들어가면 저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재수 없이 좀 걸려버렸네 마고트가 귀엽다고 혹시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시면 정신과에 가서 한번 상담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정상인이십니다 정상인 상식적인 사람 그 원본은 다 끝났고요 이제 이게 에드온인데 제가 요즘 좀 저 바쁜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방송을 잘 못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느릿느릿하는 겁니다 . 진작에 끝내버렸어야 했는데 방송은 재밌습니까? 난 벌레 보면 별로 재미없는데 시발 이거 스킬 할 수 있는 거였구나 자 화성 계속합니다 아텔라요 아텔라 옛날에 많이 했잖아 올팩션까지 만들어가지고 했었었는데 뭐 보고싶은 팩션 있어요? 게임하는데 상점이 필수적이잖아 그치? 근데 상점을 열때마다 이렇게 렉이 걸리면 이거는 게임을 하라는 걸까? 말라는 걸까? 이게 또 렉이다 또 렉 또 렉 이게 파크라이 5 본편에서도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라 그럴까? 취소 버튼을 누르면 바깥 메뉴로 나가졌기 때문에 괜찮았었거든? 그냥 게임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어 버그긴 한데 근데 이게 에드온은 에드온 캠페인에서는 취소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서 저 상태에서 눌러도 응답이 없거든 그래서 무조건 게임을 껐다 켜는 것밖에 해결책이 없네 유비소프트 상해에서 만든 겁니다 상해에서 이거 몬트리올 같은 원래 유비놈들이 아니라 상해에서 이제 중국놈들이 만든 거예요 내가 베트남 캠페인 할 때도 되게 이 씹새끼들 되게 대충 만들었구나 싶었는데 화성 캠페인 이것도 영 잘 모르겠네요 소재는 재밌긴 한데 소재는 재밌긴 한데 그 나오는 적들이 꼭 중국놈들은 닮았고 첫 번째로 그게 좀 안 징그럽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자잘한 거 그들이 해결이 안 됐네 굉장히 맘에 안 드네요 저거는 뭘까? 크러치닉슨 화성의 집을 크러치닉슨이 왜이냐? 우주 비행 날개가 필요합니다 우주비행 날개가 필요합니다 일단 지금 못한다는 거네 요기 요기 에너지액이 있다니까 저쪽으로 안 가보죠 요 파크라인 줄 모르셨어요? 3D 프린터 3D 프린터 3D 프린터 3D 프린터 3D 프린터 4D 프린터 3D 프린터 이건 좀 아닌데 이건 진짜 아닌데 아니 아니 내 컴퓨터는 문제는 없구요 게임 자체 버그인 같은데 아니 상점에 들리지 않으면 새로운 총기를 못 구하는거고 그러면은 게임 진행을 싶어 어떻게 하냐 왜이럴까 왜이러지 원판에도 있던 버그인데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원판에서는 그냥 취소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취소가 안 눌리니까 시바 문제가 생기네요 아 이런 버그는 좀 수준이한데 이런 버그는 좀 수준이합니다 제가 스토리같은거는 별로 안보거든요 근데 스토리는 별로 안보는데 근데 씨부랄 게임 진행이 안되도록 거기를 만들어 놓으면 안되지 이거는 문제가 있는거에요 씨발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상점입니다 상점 상점 또 안된다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예를 들면 디아블로로 비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맵 가장자리에 떨어진 아이템을 예를 들면 못 얻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씨발 듀리에이를 잡고 난 이후에 티리얼이 포탈 안 열어주네 그래서 퀘스트가 진행이 안돼 예를 들면 그런거하고 비슷한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포탈 안 열어주도 되는구나 아 그래 포탈 안 열어주는게 아니라 듀리에이를 잡은 이후에 티리얼이 씨발 자리에 없어가지고 액트2가 더이상 진행이 안되네 그런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존나 심각한 버그라는거죠 일단 상담이 안 열리니까 다른 퀘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계속 이렇게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그럴 수도 없는거구요 그래 안녕 파크라이가 유비소프트가 이런걸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게임사는 아니었는데 적어도 이제 나는 버그를 다잡은 이후에 하니까 근데 이건 유비소프트 상해에서 만든 씨박 확장백들은 좀 수준이하네요 많이 내가 느끼기엔 그렇네 아이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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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는 내가 게임을 아는 시점은 그 니들이 얘기하는 그 개판이라는 버그들이 다 대체로 수정되고 난 이후에 게임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게임 처음 발매됐을 때 방... 게임을 안해요 한참 지나고 나서 하죠 파크라이 5도 나온지 오래됐는데 나온지 안참 된 게임이 이따위면 안되는거야 특히 특히 확장팩은 좀 문제가 있어요 저 클러치닉슨 또 있다 아이샱 아이샱 개빡시네요 개빡셔 우리 머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뭐 게임하는 제가 제일 많이 느낄 겁니다 아마 야야야 죽겠네 죽겠네 죽죽죽죽죽 김은 이 문제야! 이 문제야! 이리 와! 이리 와! 아니, 아니, 다시 한 번 더! 몇 번 더 내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이렇게 하는 거구나 좋아요 좋아요 적어도..그.. 적이 이제 인간이라서 마음이 좀 편하네요 벌레 새끼들이 아니라 하..벌레 새끼들은 좀 힘들다 힘들어..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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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내디네 일단 총도 제가 쓰고 있는 총은 아니고요 이게 의도가 가까이 가서 붙는 것보다는 멀리서 저격하고 나서 가라 그런 말 같은데 제가 말하고 따옴을게는 내가 바지 없고 아 torque이 부터입니다 이미 안 붙을던 것들은 차라리에 죽어서 이게 부터일 것만으로요 둘이 뇌나 던지나 말아버리네요 그래 네네 이곳은 이곳에 왔습니다! 김! 김! 어떻게 하는지? 끊어, Herc! 그냥 질문, 맨! 김! 김! 이따가! 이 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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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이! 이 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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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이! 아이씨X 박격포 아니다, 이거? 화성애XX 박격포가 왜있어? 자! 뭐고서? 본 게 짜증지도 모르는 것을 겪고! 부스. 꺄아! 자! 이게 옛날에 본평 캠페인 중의 상황인데 자기 와이프가 얘들한테 잡혀 죽을뻔했던 상황이죠 그니까 화성에서 만나는 이제 꿈속 체험 그런거 아우 씨발 저격수 새끼들 때문에 어렵다 쟤들은 제대로 된 저격수 총 주고 나는 이상한거 주고 잘 보이지도 않아 적들은 아우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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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right! It's working! Keep going, man! 잠시만요 합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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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hell?! Don't you Peggy's ever let up! Work at the unit! They will fall! Go, go, go! Burn! What the hell? What the hell? What the hell?! What the 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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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away from the hanger you dipshits! Aw man! I just had the blaze painted too! Who paints a hanger? I mean, it's a hanger. Some people like to take care of the things they're proud of, Kurt!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다 깼는데 왜? 어우 짜증난다 좀 다시 좀 더 했잖아 그러면 김 there? How she looks? Shut up, Hurt! Just a question, man, jeez! 김! 김! Stay inside! I got these sons of bitches! I won't let them hurt you! You're right! It's working! Keep going, ma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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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ou animals! You get away from her! Aw, man! I hate hearing her cry! Kenny's gonna protect you, honey! I promise! Aw, shit! There's a machine teleporting Peggy's and it won't stop! This is fucked up! You have got to destroy it, man! You're having a goddamn nightmare, okay? You've got to end it! Wait! Be rewarded! Keep out! Oh, screw you, sir! Get her above us! Freeze! Ah! Get away from the hangar, you dipshits! Aw, man! I just had the place painted, too! Who paints a hangar? I mean, it's a hangar! Some people like to take care of the things they're proud of, Hurt! That's cold, man! I mean, you know I have daddy issues! I've got a hangar. It's alright! Did you just go there? 적이 집중했으면 됐을걸. 괜히 적 잡는다고 고생해가지고 요로케 하던거군요 철장 끝초 정상 끝초!